라리루! 케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마이스토드로 처음 구해보는 모델 바로 이 메르사이스 벤츠 EQS 모델을 한번 다이캐스트에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EQS 다이캐스트는 저도 처음이라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솔직히 메르사이스 벤츠 EQS 모델은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소장해보는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메르사이스 벤츠 EQS 모델을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S 클래스 바디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전기차 모델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S 클래스를 기반해서 만든 전기차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전기차 모델이라 좀 더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헤드댐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를 해줬고 여기 쪽을 보시면 그릴이 막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릴이 막혀있는 거 보이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그릴이 막혀있습니다. 왜냐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이 막혀있고 약간의 프론트립이나 이런 인테이크 마감도 훌륭하게 제안해줬고 여기 쪽의 사이드미러도 훌륭하게 제안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EQS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확실히 EQS만의 이런 스포티한 바디라인을 그대로 제안해준 거 같아요. 확실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서 느꼈을 때 이 C필러가 낮아가지고 그런지 좀 더 일반적인 S 클래스랑 다른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확실히 S 클래스 바디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지만 S 클래스랑 조금 더 다른 느낌인 거 같아요. 약간 이 EQS란 모델은 좀 더 S 클래스랑 약간 다른 느낌의 그런 바디라인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쪽의 이런 낮은 C필러 구간, 낮은 C필러 구간 때문에 약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전기차 충전구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고 벤츠의 이런 순정률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후면부의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니어 디퓨저도 깔끔하게 제안해주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메르살스 벤츠 EQS 이 다이 캐스트는 이렇게 도어 열린 기믹밖에 없으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메르살스 벤츠 EQS 모델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내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안해줬어요. 마이스토 1대 27 스케일이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안해주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스티어링 마감도 깔끔하게 제안된 걸 보실 수 있죠. 확실히 실내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도 간단히 깔끔하게 제안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버켓 시트로 마감을 해줬죠. 시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버켓 시트에다가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제안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제안해주었고 시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버켓 시트로 되어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젠 이 메르세르스 벤츠 EQS 이 다이키아스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메르세르스 벤츠 EQS라는 모델을 만나면서 느낀다면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마이스토 대품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제가 이 다이키아스트를 만나면서 느꼈을 때 역시 마이스토 제품만의 고퀄리티를 잘 제안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고 그리고 전체적인 외장재나 그리고 사이드미러 내부 마감도 훌륭히 제안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르세르스 벤츠 EQS 이 다이키아스트는 저희 리뷰 내용에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키아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